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기업입니다. 2022년 7월에 건강보험 2단계가 시행되면 현재 피부양자인 분들이 최소 59만 명 이상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잠깐 보면요. 현재는 보유재산 5억 4천만원까지는 연간 소득 3,400만원 이하까지 그리고 재산이 5억 4천만원에서 9억원까지는 소득이 1천만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에 시행될 건강보험 2단계에서는 재산이 3억 6천만원까지는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이 3억 6천만원에서 9억원까지는 소득 1천만원 이하까지만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2단계에서는 피부양자 요건이 많이 축소되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현재 피부양자 기준보다 2단계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축소될 영역에 포함돼서 결과적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분들이 건강보험공단 추산으로만 59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 거고요. 이렇게 탈락하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재산과 소득이 건보료를 직접 납부할 정도로 충분하다면 본인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가능 여부를 판정할 때는 대상자 본인이 소유한 재산과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건 부부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라도 남편, 아내, 각자가 본인 명의로 된 재산과 소득을 기준에 맞춰봐서 각자 판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재산 3억 소득 1,900만 원, 아내가 재산 1억 소득 500만 원이 있는 경우라면 이 부부는 모두 건강보험 2단계 기준으로도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재산 3억 소득 2,100만 원이고 아내는 재산 1억 소득 500만 원인 경우라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데요. 일단 달라진 건 남편의 소득이 연간 200만 원 늘어난 것밖에 없는데요. 그림에서 보면 남편은 피부양자 탈락이고요. 소득이 기준보다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에는 피부양자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고요. 그러면 남편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아내는 피부양자로 있어야 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남편, 아내, 두 명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례를 남편의 소득이 기준보다 많았던 걸로 들었을 뿐이고요. 반대로 아내의 소득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라도 결과는 역시 부부 모두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부부 중에서 한 명이라도 피부양자 기준 조건보다 소득이 높으면 부부 모두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기준에서 소득을 아주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인데요. 아마도 건보공단에서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간 소득이 2천만 원만 넘으면 부부 모두의 지역 건보료를 충분히 낼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기준을 이렇게 축소하는 걸 테고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지역 건보료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정도로 능력이 있는 걸까요? 판단은 각자의 몫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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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